3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많은 분들 현장을 있었던 분들이나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다 도대체 정부가 없었다, 무정부 상태다 경찰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인터뷰를 왜 시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어요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물론 다수 언론은 이번에 경건하고 엄숙한 추모집회였다고 보도했지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정말 입에 담기도 무슨 이태원 참사를 간판에 내걸어 추모집회를 빙자하고 퇴진운동을 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저희가 이번 참사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희가 촛불행동이 조그만 시민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동원합니까 그런데 이제 촛불행동이 동원했다는 건 이야기가 안 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 게 분명하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동원했다고 공격을 합니다 권성동이랑 정진석이랑 조선일보가 그게 뭐냐면 민주당이 동원한 적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팬클럽 시민모임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팬클럽 있잖아요 누구나 그분들도 우리나라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독려했다는 거예요 10월 20일에 첫 번째 10월 20일 날 윤석열 태진 대규모 집회 때 그런데 아마 10월 29일도 그분들이 일부 참여를 독려했나 봐요 당연히 시민들로서 정치인 팬클럽은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정치인 팬클럽은 그러면 추모 집회도 오면 안 되고 태진 집회도 오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로 정말 윤석열 정권이 망가졌냐면요 근조를 근조라고 못하게 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더 갖고 왔습니다 오세훈 사태에 이걸 시민들이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겁니다 제가 제대로 만든 거 아닙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다녀요 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이태훈 참사인지 추모합니다 이게 다 촛불행동에도 만들었지만 시민들이 다 비슷한 걸 써갖고 오셨더라고요 희생자를 희생자로 못 부르게 하고 참사를 참사로 못 부르게 하고 근조를 근조로 못하게 하고 저는 제가 수십 년 장례를 다녀보면서 개개인의 장례들은 사회적 참사다 영정과 입회가 없는 장례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반 시민의 장례식도 가면 영정과 입회 없으면 우리 조문 안 하는 거 아시죠 박 기자님 기다렸다 가잖아요 영정과 입회가 있을 때까지 저는 처음에 경황이 없어서 그러니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까지 영정과 입회를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보니까 여기에 정말 머리에 저는 처음에 그냥 가짜뉴스였는데 진짜 까만 수치를 했더라고요 뉴스마다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흑채 미용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흑채는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좀 빠져서 흑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공무원들이 제보를 해줘요 조기 있잖아요 각 강공사에 내건 조기 반드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린 거예요 반드시 토요일 자정 24시에 즉시 내려야 된다고 시간을 딱 맞춰서 그런 지침 보신 적 있어요 박 기장님 살면서 보통 다음날 다음날 아침에 와서 당직자가 아니 나쁜 것도 아니고 국가 애도기관이라면서요 그럼 저기를 걸어서 아침에 내려도 되잖아요 공무원들 퇴근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12시까지 그리고 진짜 제가 봤어요 지침을 당구장 표시로 반드시 즉시 강화해야 너무너무 기이하고 저는 공포가 느껴져요 바이든을 난리면이라고 조작할 때도 너무 무서웠는데 사실 웃기기도 했지만 무서웠거든요 베니재 대표랑 같이 방송하면서 무섭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국민들한테 역사에 우리 사회에 근데 이번에도 저는 너무 아니 어떻게 근조란 말 수백년 수천년 엄숙이 조문한단 말이잖아요 저는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조 그러면 굉장히 이제 참사 희생자들이나 피해자들한테 엄숙히 미안한 마음이잖아요 엄숙히 미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개개인의 책임이고 우발적인 사고인데 정부가 나서서 애도기관을 설정해서 애도를 강요해서 추모하되 추궁을 못하게 이게 다 정진석, 군송동, 윤석열 세력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 근조 그러면 너무 엄숙이 추모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싫었던 거예요 본인 책임이라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 비서관이었던 김성애 씨가 거기를 못 말린 부모 책임이 없냐 뭐 한 책임이라 그리고 구구 세력들이 지들이 간 거 아니야 지들 책임이다 심지어는 이제 이제 정진석은 민주당이 동원한 집회에 10월 29일 날 그날 참사가 발생했다 민주당 책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구구 세력들이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여러분 입에 담을 수가 없는데요 촛불 시위대가 집회하는 분들이 이태원으로 와서 안진걸 지하에 밀어서 조작을 했답니다 참사 일으켰답니다 이재명을 구하려고 와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이 극우 세력 윤석열 비호 세력의 밑바다는 어디까지인가요 도대체 이 폐륜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가서 이태원으로 가자고 선동을 해서 삼각지에 가서 그 다음에 뒤에서 밀었답니다 이재명 윤석열을 공격에 빠뜨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그런 유언벽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는 참사 당일에 민주당 관련자들이 촛불 집회에 가자고 조직을 해서 올라와서 정권 퇴진 촛불 집회를 열었고 무더기 버스를 동원을 했는데 거기 그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모든 기동대가 질서유주에 투입이 됐다 그래서 이태원의 참사가 발생했다 이런 또 주장을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상민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퍼뜨렸잖아요 뭐 경찰이나 소방대원이 있어도 못 막는다면서요 어차피 예년 수준으로 모였고 다 거짓말이네요 예년 수준으로 모인 것도 거짓말 작년에 5, 6만 명 올해 20만 명 안팎인데 그것도 거짓말 그래놓고 병력 투입해도 못 막는다 아니 경찰이 아무 상관없다면서요 느닷없이 경찰 집회하기는 왜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는 마지막에 서울시내 소요가 있었다 소요 시위가 평화 집회를 마치 어마어마한 폭동인 것처럼 소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못 막았다 이거 다 거짓말을 밝혀졌잖아요 인근에 이게 2주 전에 이태원 축제 때 경찰이나 공무원 천여 명이 동원돼서 자기들 말로도 100만 명이 참했는데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얼마든지 질서 유지 요원은 서울시내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경찰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동네 자율방범대 우리 국민들 얼마 착하십니까 경광등 들고 있거나 제복 입고 있으면 그게 진짜 경찰이든 시민 경찰이든 무조건 따라주시잖아요 그걸 지대에 안 해놓고 심지어는 119 지금 112에만 그날 당 80등이 넘게 왔고 사실 전날도 분명히 신고가 돼 있었는데 전날은 지금 기록도 공개도 안 해요 공개가 안 되죠 120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해요 저는 시민들이 경황이 없어서 자기가 생각나는 번호로 6시 7시 112 120 119 다 했다고 봅니다 전날에도 했을 겁니다 위험하다라고 그건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도 공개를 안 하잖아요 119도 공개 안 하고 있죠 심지어는 앞사 사고가 있었던 이후에 접수됐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접수된 것도 지금 하게 됐잖아요 119에는 원래 10시 15분에 첫 접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보다 몇 분 앞서서 있었던 그런 얘기도 있었죠 만약에 몸이 둥둥 떠다니고 진짜 압사당할 것 같다 60대 111 신고가 있었잖아요 다급하게 시민들이 다 112만 신고했겠습니까 119하고 120 안 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경황이 없으면 생각나는 대로 번호 누르잖아요 익숙한 번호가 112뿐만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119 그다음에 120 특히 서울 시민들이 120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이거 다 공개가 됩니다 이제는 본인들 책임이 명백해지니까 이제 집회 탓을 심지어는 진보 유튜브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가서 뒤에서 밀었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안진거리 밀었다 했는데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안 하고요 극우 세력들 극우 유튜브나 강용석 세력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가짜 노릇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먹히지가 않는 거잖아요 저는 10월 29일날 여러분 저는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집회 끝나고 삼각지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제가 뒷정리하고 우리 오마이티비랑 인터뷰하고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8시 반 전후에서 청계광장에 또 다른 집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윤석열의 군무계고 거기에 참석한다고 했죠 저는 촛불행동 관계자로 가서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오마이티비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청계광장 옆에서 그게 다 알리바이가 다 나와있잖아요 아니 이제 저희 같은 사람도 알리바이 라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한 진보 유튜버가 가서 밀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번 촛불 추모집회에 나왔던 시민이 있거든요 심폐소생술 열심히 하셨던 그분이 참가자들 잘못 아니다 다 정말 애썼다 이건 국가가 없어 정보 없었더니 그 사람이 밀었다라고 또 유언배를 퍼뜨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모의 시간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시간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지휘체계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겠지만 그중에서도 집회 때문에 윤석열 퇴진 집회 이 집회 때문에 경찰이 그쪽에 쏠리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책임 추궁의 시간에 있어서 좀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완벽하게 지금 반박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슨 동네 자율방범대 동네 시민 경찰위원회 시민들도 동네 파추전 경찰서마다 참여하는 분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공무원들까지 하면 서울 시내에만 질서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거기에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한남동 관저 안 들어갔죠 아직까지 왜 안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르죠 무슨 손 없는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등 천공의 지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갔잖아요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2개 중대가 대기하고 싶던 것도 확인됐죠 아니 집회는 집회고 수십 년 수백 년은 집회 때문에 참사 났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팩트가 틀리잖아요 경찰 거기에 많이 와봐야 몇 천명 와 있었습니다 몇 백 명 또는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많이 와라 그랬습니까 집회는 얼마 저희들이 평화롭게 합니까 그런데 많이 안 와야 되는 집회는 초과잉 진압을 하고 심지어는 그 참사 와중에 이런 정책 참고자로 만들어서 정권 비호용 문건이나 만들고 이게 경찰은 정치검찰에서 경찰이 장악돼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주변에 기동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자택도 지키고 있었고요 수백 명이 윤석열이 안 들어가고 있는 사람도 없는 빈 관조도 수백 명 지키고 있었고요 200명 정도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기동단이나 경비대가 몇 명 있었겠습니까 최소 천 명 넘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현장에도 어쨌든 137명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해밀턴 호텔 옆에 갔다 왔습니다 차가 너무 눈물이 났는데요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을 못 떴는데요 실제로 거기에 안전 전문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6명의 경찰만 배치해서 다 살았다 입구가 진짜 좁아요 경찰 3명이 입구에서 여기는 올라가면 안됩니다 내려오는 산만 옵니다 한쪽에 내려오게 만들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태원역 무정차하고 아니 제가 그때는 안전문회안도 촛불집회 때 했던 무정차 집회 그다음에 광암역에서 광암역 올라온 데가 엉키니까 셔터 내려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만들고 저기도 했잖아요 경찰 현장에 130명 있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도 가까웠습니다 112에 신고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112는 누가 총괄하냐 지금 용산서 책임을 뭐라고 하잖아요 112는 서울청장 직속입니다 서울청장 12시 다 돼서 나타났죠 경찰청장 한 시위 알았다죠 아니 서울청장이 만약에 상황관리관한테 연락받아가지고 계속 압사위험 신고가 옵니다 청장이 병력 바로 퇴배해야 됩니다 그 한마디였으면 6시에 7시에 8시에 심지어 그래 천번 만반을 양보해서 정진석씨 집회에 많은 경찰도 있었다고 칩시다 집회가 정확히 8시 12에서 30분에 끝났습니다 삼각지역에서 그리고 다 평화롭게 끝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죠 얼마나 평화롭게 끝났으면 이러면 용산서 관계자들이 밥을 먹으러 왔다 하잖아요 그것도 웃기지마 황당하지마 아니 얼마나 평화를 끊었으면 식사를 하러 왔겠어요 그때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이 오세훈이가 박희영이가 이 다섯 저는 이 사람들이 참사 5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나중에 마약 단속에 올인했던 한동훈과 윤석열까지 참사 7적 한동훈과 참사 8적이라는 말이 도는데요 그중에 다섯 주체의 한 명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서울청장 경찰청장 심지어는 소방청장 이 여섯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신고가 들어간다 거기니까 즉시 경찰들 현장에 가서 인원 정리 좀 해주세요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면 다 살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국민들이 죽었는데 이게 나라냐 다 살릴 수 있었다 심지어 이건 집단 악설이다 정부가 없었다 오중하면 퇴진이 추모다까지 들고 나갔어요 퇴진이 추모다 요소연 사태 일반 시민들이 나눠주신 것 네 그게 집회 탓을 합니다 그것도 민주당하고 아무 상관없는 집회인데 민주당이 동원 아니 10월 22일 날 민왕 의원 5명 정도 온 건 사실이에요 22일 날 근데 29일 날은 민왕 의원도 한 명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정치인 팬클럽이 몇 명이 왔는지 그걸 제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건데 정치인 팬클럽은 옛날에 노사모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만 따라다녔나요 노사모 회원들 중에 일부는 일면 여러 집회에 나오셨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지 일면 노사모 회원들은 집회다니 말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었나요? 국민의힘은 그때는 그런 지침도 안 했습니다 이제 참사의 책임이 가짜 사과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 다음에 파한대소하고 외신 기자들을 조롱한 한덕수와 그 다음에 당일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확인했습니다 용산서랑 서울경찰청 경찰들이 당일 뭐에 주려했느냐 마약 단속이 주려한 게 확인했습니다 재보기분 경찰 58명을 뭐에 했느냐 현장 보행안전이 아니라 교통질서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주민들에서 계속 연락 오는 게 여기가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하는 공간이다 길이다 지름길이다 빠른 길이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직원들 출퇴근 보장해주고 있었다 이거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 이야기하잖아요 네 VIP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동원하든지 우리가 계속 4일 전에도 경력 증강 배치 요구했는데 묵살당하고 그 다음에 용산서는 어떻게 보면 용산서에서는 동정론이 이뤄요 용산서 차원에서도 경호나 경비나 집회 대응이나 그 다음에 교통통제 때문에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가니까 과로나 과로가 너무 심하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계속 인력 증강 요청했는데 다 묵살됐잖아요 4일 전에는 직접적으로 이태원 참사 비슷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요청했는데 묵살됐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뭐하고 마약 단속했습니다 지금 문자까지 확인이 됐어요 10시 반에 단속합니다 기자님들 취재해 주십시오 기자들도 현장에서 마약 단속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기자들이 있어요 저는 기자들도 양심선언을 해야 됩니다 당시 기자들이 경찰들이 마약 단속에만 현행이 돼 있었다 양심선언을 해야죠 우리한테 글이 연락 왔다 문자가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실제 새벽 4시에 용산소방서장인가 하는 분이 현장 막 설명하는데 기자들이 느닷없이 마약 마약 이야기를 계속 물어봅니다 본인들은 마약 단속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물어보니까 마약 먹은 사람들이 광란적으로 무슨 잘못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그러니까 나온 거죠 마약 얘기를 한두 번 계속 물어봐요 황당하게 그게 그 무질서한 본인들 용산구청에서는 그 무질서한 현장을 SBS 모닝 아이드랑 찍어서 뉴스에 내보내려고 했어요 현장이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하기 무질서했으면 질서를 지켜줘야 되고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현장이 굉장히 이런 거잖아요 개판이다 너무 무질서했다 시민의식이 부자하다 그걸로 취재 중에 있었다니까요 공무원들이랑 같이 아니 설령 만약에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마약 단속 때문에 갔다 하더라도 큰일 났다 지금 일일이 신고도 시회도 한다는데 우리가 일단 여기 안전조치도 하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약 단속 경찰 중에 뜨시는 분들이 이거 마약 단속은 커녕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투입도 어려울 뿐만 아닌데 무슨 현장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역할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잖아요 돌이켜보면 이걸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은 많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왜 예방을 못했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